안녕!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모임아 키우클라인에서 두팩을 가지고 혜지이랑 놀아볼 거예요. 어떻게 놀 거냐? 한 팩씩 가서 더 좋은 게 나온 사람이 뿅망치로 한 팩씩 꾹 때리는 거야. 안 아파, 안 아파. 아프진 않아. 두팩이야. 아, 어떡해요? 아, 어떡해? 아, 어떡해. 그럼 이걸 뜯어보자. 짠. 엄청 두꺼워. 몇 장씩 들어있는 거지? 11장. 11장짜리가 10% 들어있구나. 어디서 좋은 게 나오는지 몰라. 섞어. 자, 가운데에다가 딱 들어있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먼저 하나씩 가져가서 좋은 거 나온 사람이 뿅망치로 꾹!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를 해보자. 누가 이길 것인가. 가위바위보! 내가 먼저. 아빠 이거. 혜지 이거. 가위바위보! 페이건! 캐스폰! 샤리버! 휴가에너지! 휴가에너지! 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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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지 탁곤! 에너지 카드! 문서랑? 스위치 아닌데? 스위치! 이건 뭐야? 트리플 에어! 아, 일격 울하우스! 일격 울하우스랑 문서랑! 문서랑! 보여주세요! 불마귀! 오오! 잠깐만. 나 무슨 목걸 빠짝거리는 거 본 것 같아. 호케이징! 파이리! 피오니! 레벌벌! 로저! 크레셀리아! 도키노! 기본 에너지! 오! 오! EV 이쁘다! EVAR 하고 드랄노돈! 트리플 에어! 혜진이는! EVCHR이랑! 드랄노돈! 드랄노돈! VMAX!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 아빠는! 은서랑이랑! 인경 울하우스! VMAX!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누가 이긴 거지? 몰라. 이번 판은 비긴 걸로 하자. 파이버! 파이버! 이겼어. 왜 또 내가 먼저? 간다! 뜯는다! 총어! 총어! 눈쓰게! 테스트폰!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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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지 알아듬! 헉! 에너지! 이제 나온다! 헤브! 에너지! 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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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롭의 부위! 크롭의 부위! 엄청 많은 건데! 난 크롭의 부위 하나 나왔어! 혜진이 잘! 나 왠지 맞을 것 같은데! 아니야! 모르는 거예요! 쭈비비공! 태어리! 대구! 연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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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칫산자! 세고라이! 예수! 누가 돼야! 빠르게 넘어갑시다! 빠르게 넘어갑시다! 헤브! 다태우진이야! 나도 떠볼래요! 아! 똑같아요! 혜진이는 다태우진에! 아빠는 코르마 부위! 똑같이 둘 다 떠볼래요! 아! 또 비겼어! 아! 이거 병원치를 할 일이 없네! 헉! 하려고 그랬는데! 두 번 그냥 지나갔어! 바이바이버! 두 번 해보자! 떼는다! 가팩은 언제 나오는 거야? 가팩이 있긴 해? 가팩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몰라! 감사합니다 형! 더 빡치면 나오겠지? 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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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이 다음이야! 어! 꽝인가? 아니야! 이 다음이야! 아! 또 부위! 가라르파이어부위! 가라르파이어부위! 더블레어! 아! 이번엔 맞겠는데 아빠? 혜진이 차례! 혜진이 차례! 안 먹니! 마이큰큰클리! 도전! 에너지! 아! 읽을 필요 없어! 빠르게 가! 뭐야? 자시한 부위! 자시한 부위 끝이야? W야? W야? 아! 또 비겼어! 뭐가 계속 비겨! 혜진이는 자시한 부위! 아빠는 가라르파이어 부위! 둘 다 또 W! 아! 또 비겼어! 이봐야 또 넘어가! 형망치 이거 한 번도 못쓰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냥 한 대 맞아볼래? 응! 가위바위보! 이번엔 바꼈어! 이번엔 혜진이가 먼저야! 과연이... 피카츄보! EV! 지고마! 더블패치! 킬리아! 도전! 켄타로스! 능력아! 제목연아! 피카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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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는 거 아니야? 있어! 있어? 피카츄! 너무 귀여워! 어떡하냐? 더블리야 너 이거 한 대 맞겠는데 이번에? 아니네!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스폰! 캐릭터! 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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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어! 뭐야? 오! 제라오라 V CSR! 캐릭터 슈퍼레어라는 것 같은데 너무 이쁘네! 어! 그치? 그러면 누가 이긴 거야? 아빠! 혜진이의 피카츄더블 레어랑 아빠의 제라오라 CSR! 내가 이겼지? 어! 자 그럼 갑니다! 내게 때리지 마! 갑니다! 내게 때리지 마! 알았어! 너는 어디 있어? 으악! 으악! 일단 내가 한번 때렸구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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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맞다! 나 이겼어! 땡큐! 고맙습니다! 갑니다! 나 먼저 갑니다! 갑니다! 다시 갑니다! 메리풀! 크리만! 시드라! 뭐야? 에너지! 지아맘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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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AR? 아니가? 테스트4! 뭐가 있다! V! 뭘까요? 자세한 부위! 아 이거 아까 나왔던거 아니야? 아 여기있다! 똑같은거네! 똑같은거 또 나왔어! 자세한 부위! 아빠는 W가 나왔구요! 아까 뭐가 이상해! 아우! 깜짝이야! 이상하게 뭐가 이상해! 걔 똑같구만! 디라미! 악망이! 많이 꿈꿔! 스타디움! 풍선! 2!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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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쁜데? 아까 암몽이 여기 나왔지 않아? 여기다! 암몽인데 근데 이건 좋은거잖아! 이건 기본이고! 권치코 브이맥스야! 이건 트리플 레어지? 트리플 레어지? 아까는 더블 레어고 혜진이는 트리플 레어! 권치코 브이맥스랑 암몽이! CHR! 이거 너무 귀엽다! 아빠는 자세한 부위! 이거는 누가 봐도 혜진이가 이긴거네! 쎄게 때리지마! 응! 쎄게 때리면 안돼! 뭐야! 너도 맞았어? 저 이렇게! 한 번씩 맞았어! 아빠도 한 번 때리고 세진이는 2단치기로 아빠 한 번 때리고 좋아! 가세요! 희메진씨! 쏠게 되네! 타르 movements 다다다다니! 직접TO! 더블 레어지? 더블 레어지가 맞겠다! 더블 레어! 이번엔 혜진이가 맞겠는데? 그녀가 여기있는 간이 저런물 헷크루게 또 나왔어! 아니 아 이 크롭에 또 나왔어 너 불러야 무슨 구 아빠는 크롭에스 혜진이는 프리저브 또 비겼어 이번에도 비겼고 갑시다 잘하고 마이테스 이브이 아 또 똑같은 거 나왔어 아가씨 아래입니다 이브이 아니 보지마 이브이 이브이다 몰라 아직 이브이 이브이 아까 나왔던 거다 또 나왔어 림피아 브이맥스 아 우리 있는 건데 아빠는 암멍이랑 림피아 브이맥스 혜진이는 다태윤진의 브이자 내가 이겼네 갑니다 림피아 브이맥스 뽕 빨리 나가겠어 나 갈게요 갑니다 아빠부터 림피아 브이맥스 림피아 브이맥스 또 나왔어 이쁜데 다태우진의 브이맥스 트리플 하하하하 그럼 다시 혜진이 촬영해 근데 왠지 혜진이가 이번엔 맞겠는데 또 라이토스 이브이 아까랑 똑같은데? 야 해봐 해봐 아까 내가 이거 뽑았는데 진짜 형 과연 번지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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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내가 진거잖아 THR 부스터랑 다태우진의 브이맥스 트리플레어 혜진이는 CS 이건 내가 진거다 인정 짝배기 아 한 세개 떼인다고? 응 한 세개 떼인다고? 아 아 아 아 세개 떼지 말라고? 그럼 제 마음인데? 아 이거 하면 동일아 아있네 아있네 오 오 귀여워 일단은 원다이노 트리플레어 이거는 아 아빠 갑니다 혜진이는 CHR 하나랑 트리플레어 하나 나왔어요 답변은 아니구요 지그재고리 포스타 이거 뭐야 이거 눈이 먹이 땅 눕고 힘들어 에너지 에너지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이건 당연해 다른 아빠는 다하나 파이로 혜진이는 어디 갔냐 드덴네랑 무현바이로 또 좋네 진짜? 하나 둘 셋 어 이번엔 사설 때렸네 어 사설 때렸네 약간 빗겨 맞추기 했는데 빗겨 맞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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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야 마지막은 엄청 세게 때릴거야 가위바위보 꼭 이길 바래 마지막은 엄청 세게 때릴지도 몰라 별거 아닌거 같은데 나 약간 알 것 같아 약간 알 것 같아 이름은 안 보는데 네 맛있는 사과 사과 맛있는 사과 비밀 비밀 괜찮아 넣어놔 그저기 이거 아니잖아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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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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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여기 나왔던거잖아 프리저 자 마지막 카드입니다 어 갑팩은 아니 갑팩은 아니구요 일단은 언제 내가 갑팩 야 야 그런게 어디있어 야 그런게 어디있어 그런게 어디있어 문스개 캐스포 뭐야 심보라 고나스토라 고나스토라 고나스토리 마라르르노 헬바 라누와르몽 라누와르몽 정말마지 정말마지 파이리 파이리 나도 좋아 마지막 귀뚜뚜뚜리 아 귀뚜뚜뚜리 아니야 귀뚜뚜뚜끄야 아 아 뭐가 뭐 때려 미쳤는데 혜진이 바라보 캐리저고 나는 비틀떡고 부위인데 근데 좋은거 하나도 안나왔어 망카드야 망카드 좋은거 나온게 결국에는 번치코 VCSR이랑 아빠는 제라오라 VCSR CSR 하나씩 뽑았네 우리 오늘 VMAX 클라이맥스 기대를 많이 하고 뜯었는데 결국엔 별로 큰 좋은건 없고 재밌었지 똥망치 대결 다음에 또 한 번 하자 어머니 롱망치 좀 만들게 진짜? 끌리면 안돼 우리 VMAX 클라이맥스로 놀아본 끝 안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